안녕하세요. 한우TV의 의정부 한울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1월 2월 소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소띠 여러분들 대망의 갑진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보면은 항상 뭔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자기 밖에서 좀 못 챙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력 1월달 2월달 운기를 좀 준비를 해보니까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갈아야 할 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게 되는 결과가 특히나 더 아쉽게 되는 양력 1월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밥그릇을 좀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식하게 이렇게 일만 하지 마시고요. 소처럼 내 밥그릇을 잘 챙겨가면서 내 주장을 잘 해나가야지만이 실속적인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뒤따라주지 않으면은 이름 막 많이 했는데 정당 내가 가져가는 건 좀 적게 돼서 크게 조금 후회를 하게 되는 운기다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래도 나쁜 운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활동하는 만큼 덕망을 쌓아가고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운기니까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나하나 잘 대처를 하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울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97년생 우리 정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해 1월 때는 어떨까요? 짠! 실현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자, 2월 때는 어떨지 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잘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어렸던 부분들이 전화위보기에 형국으로 들어간다. 특히나 이때는 큰 기계를 삼아서 가감하게 돌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물쭈물 삐쭈빼쭈대면 안돼요. 큰 벽이 오더라도 내가 부딪혀서 저 벽을 깨버리겠다 생각하고 가감하게 맨땅에 헤딩을 하다보면 좋은 운기가 있겠다.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난다 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근데 보통 이런 운기일 때 금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만 더 때리면 되는데 이게 고배를 넘지 못해가지고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내가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때 큰 이동수가 많이 듭니다. 내가 살던 곳과 좀 멀어지게 되거나 지방에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게 되거나 이런 운기를 가졌을 때 더 좋은 덕망이 있으니까 이때는 움직임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85년생 울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1월달 2월달 5번기가 어떨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살하는 일들이 많겠다. 우리 장군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오셨고요. 양력 2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시련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자 어려움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악의 다툼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그런 운기입니다. 아수라판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우리 편인지 적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다투는 그런 혈투를 벌이게 되는 운기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운기다 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이때는 강암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우리 울축새 속도 여러분들 잃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강암하게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보면은 양력 2월달 정도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때 뭔가 관제수라든지 조금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희도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 우리 울축새 속도 여러분들 양력 1월달 좋은 성취 있으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73년생 우리 개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오! 그래도 무탈하게 진행이 된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으로 1월달에 흰색 깃발을 뽑으셨고요.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오! 행동력도 따라주고 결과도 따라주는 유일한 소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큰 재물의 행제수의 운기가 따르는 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DC이 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월달에 들어오는 이 호재의 운기를 더 크게 확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1월달에 들어오는 좋은 호재의 운기를 가늘고 길게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것만 참고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덕망이 따르는 타이밍이다. 한마디로 속도 조절을 잘 하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늘고 길게 천천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금전의 운기도 따르고 인덕의 덕망도 많이 따르니까 주변 사람도 많이 도움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63년생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월달은 어떨까요? 어허 조금 다사다난하다. 1월달에 바쁘게 대처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월달은 어떨까요? 어허 이런 것들 좀 고난의 수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무 크게 욕심을 부려서 조금 낭패를 보는 운기거든요. 사실 개인적인 운기는 이때는 좀 부와 명예가 좀 따르긴 따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다른 무리수를 두게 되어서 낭패를 보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온전히 들어오는 운기를 운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호재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가감하게 뭔가 다른 강수를 뜨면서 내가 낭패를 겪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무리만 안 하면은 그래도 무탈한 그런 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 들리는 운기가 있다고 해요. 조상들의 덕망이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보통 이럴 때는 뭐 로또라든지 복권의 행제 숲 아니면 뭐 땅을 사놨는데 뭐 땅이 뭔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건물 사놨는데 뭐 재개발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거나 크게 이렇게 아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운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6월달 설날 때 절하실 때 좀 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하면은 더 큰 공격이 있겠다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잘 대처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우리 소띠 여러분들 2024년도 소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이셔서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기를 하늘의 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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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